스튜디오가 원래 주인공 케이지 역으로 염두해둔 배우는 바로 브래드 피트였습니다. 그런데 스케줄 문제로 브래드 피트가 거절해서 이 제안은 톰 크루즈에게로 넘어갔고 뭐 그가 출연한 영화마다 그렇지만 톰 크루즈는 이 영화에서 역시 대부분의 스턴트를 직접 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영화 내용에 맞춰 한없이 죽어가는 액션들을 말이죠. 영화가 개봉할 때 감독이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모든 사람이 이 영화를 볼 이유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를 좋아한다면 그는 여기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줍니다. 혹시 톰 크루즈를 미워하세요? 그는 이 영화에서 200번 정도 죽습니다. 놀라운 점은 극중에 등장하는 엑소 수트는 CG가 아니라 실제 만들어진 수트라는 사실입니다. 톰 크루즈가 이렇게 CG가 아니라 실제 모델을 사용하기를 먼저 제안했다고 하며 수트 개발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출연진보다 두 달 먼저 합류했죠. 이 수트를 착용하는데 4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처음에는 입고 벗는데 각각 30분씩 걸렸지만 톰 크루즈는 이걸 각각 1분 미만으로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최종적으로는 입고 벗는데 각각 30초까지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트가 영화이다 보니 겉으로 배우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인간 관절의 여러 축과 일치하도록 설계를 했으며 무엇보다 최대한 가볍게 만들겠다는 기획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기본 40kg에 무기를 장착한 버전은 최대 60kg까지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었을 완전 군장 무게를 넘어서는 무게 이걸 입고 훈련과 촬영을 하려니 에밀리 블런트는 거의 울상이었는데요. 톰 크루즈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울음을 그치라고 조언을 했다는 호문입니다. 영화에선 리터가 케이지보다 강하고 더 카리스마 있지만 촬영장에선 정반대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고된 액션 촬영을 위해서 에밀리 블런트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물론 스플린트, 요가, 공중와이어, 체조 그리고 무술 크라브 마가를 연마하기도 했습니다. 스턴트 훈련 과정에서 코를 크게 다쳤고 얼음을 대며 트레일러에서 쉬고 있는데 톰 크루즈가 들어오더니 하이파이브라며 이봐 나도 같은 처지야 이런 식으로 동고동락하며 액션을 다듬어 갔다고 하죠. 고된 노력 끝에 그녀의 여러 액션 장면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카리스마 있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플란체에 이어 보여준 힌두 푸시업은 묻 여성들의 운동 욕구를 자극하기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담으로 영화 초반에 여기서 얻어맞는 남자는 에밀리 블런트의 친동생인 세바스찬 블런트가 연기했습니다. 까메오로 출연한 것이죠. 알고보면 남매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연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해변을 넘어선 둘이 벤을 타고 외계인을 따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에밀리 블런트는 스턴트에 대한 자신감이 차 있었는지 브레이크 밟아야 돼 하는 톰 크루즈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죠. 두 배우 모두에게 위험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뭐 사실 톰 크루즈가 굉장히 화를 낼 법도 한데 나와서 한바탕 크게 웃은 다음 그냥 촬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본작의 제작비는 1억 7천 8백만 달러에 월드 박스 오피스는 3억 7천만 달러로 그럭저럭 흥행은 했지만 북미 박스 오피스는 1억 달러가 조금 넘을 뿐인 아주 낮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SF 장르의 호부로 그 중에서도 타임루프물이 대중적이지 않고 이를 어려워하는 관객들도 있다는 관점 때문인지 개봉 전부터 미국 매체 전문가들은 본작에 흥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세웠습니다. 워너 브라더스도 이를 의식한 탓인지 같은 시기에 개봉하는 자사의 고질라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썼고 그 결과 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미국에서 이 영화 저영화에 밀리며 제작비 대비 매우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해외의 여러 국가에선 흥행을 했고 특히 한국에서 470만 관객을 동원하며 유독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화의 영국 프리미어에서 한 한국 기자가 톰 크루즈에게 당신의 6차례 방안을 통해서 당신과 한국 팬들 사이에 의리가 생긴 것 같다. 의리는 로열티를 의미한다. 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의리를 외치게 하였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이 의리에 화답을 한 것인지 결국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당시 한국 극장 예매 1위를 기록하면서 앞서 말한 대로 470만 명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한편 의리의 아이콘 김보성은 정말 깜짝 놀랐다. 톰 크루즈 의리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의리를 외칠 땐 배에서 소리가 나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톰 크루즈는 이리!처럼 발음이 되었다며 나름의 디테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초반 수트를 처음 다루는 케이지는 이런저런 버튼을 누르다가 언어 설정을 일본어로 바꿉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이 일본의 라이트 노벨 All you need is kill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원작자 사쿠라 자카 히로시는 90년대 중반 대학생 시절 이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게임에 관한 경험을 살려 이 이야기의 메인 컨셉 즉 루트마다 정해진 패턴이 있다. 죽으면 다시 리스폰 위치로 돌아간다. 이 아이디어로 골자를 짜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비틀즈의 유명곡 All you need is love를 조금 비틀어서 내용에 맞게 지은 것이겠지만 이 영어권 국가에선 다소 어색한 문장이라 영화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목을 변경하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실 감독은 Edge of Tomorrow라는 제목을 반대했지만 스튜디오 중역들이 이 제목을 밀었던 거죠. 후에 북미에서 흥행에 실패하고 나서는 정작 자신들이 결정한 제목 탓을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중에 DVD를 발매할 당시에는 제목 Edge of Tomorrow는 케이스 맨 하단으로 내려가고 박스 전면에 영화의 태그라인 Leave Die Repeat이 마치 제목처럼 디자인이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소매업체, 키오스크 등등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Leave Die Repeat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떠도는 Edge of Tomorrow 2 그러니까 속편의 제목마저 Leave Die Repeat and Repeat이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영화 각본 단계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원래 소설을 각색한 인물은 단테 하퍼라는 각본가였고 그는 8달에 걸쳐서 작업을 했는데요. 워너 브라더스가 그 결과물을 300만 달러에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연출을 맡은 더그 라이먼 감독은 촬영이 시작되기 6달 전 하퍼가 쓴 대본의 3분의 2 분량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버터워스 형제가 각본을 수정하기 위해서 섭외가 되었지만 얼마 안가 사이먼 킴버그가 이 각본 수정 작업을 넘겨받았고 또 촬영 시작 8주 전 크리스토퍼 맥커리로 각본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테 하퍼와 사이먼 킴버그는 크레딧에 실리지도 않았죠. 단테 하퍼는 거래가 끝났으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사이먼 킴버그는 작업 기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화 촬영을 앞두고 각본가의 교체가 많이 이뤄진 것은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특히 각본이 너무 어두운 내용이라서 이렇게 무리한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톰 크루즈 역시 크리스토퍼 맥커리에게 이 영화에서 유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크리스토퍼 맥커리는 원래 후반부 파리 장면에서 미미기 시간을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반전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촬영의 코앞이라 웃긴 부분에 좀 더 신경쓰고 각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로 각본의 결말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본 촬영에 들어갔고 촬영 중에 각본이 완성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보면서 초반부의 재기발랄함에 비해 후반부는 다소 이야기의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좀 급한 각본 과정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맨 처음 운석이 떨어지는 장면은 첼라빈스크 운석우 사건의 클립을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라빈스크주에 운석이 떨어지며 폭발하고 대량의 유성우가 내린 사건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현대인이 관측한 두 번째 대규모 유성 폭발이었죠. 영화에선 독일에 떨어진 운석우로 자막을 깔아서 외계인 침공의 순간으로 적당히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영화 초반 세계 정상 내지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인서트 컷에선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020년인데 아시다시피 2020년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기간으로 현실에선 거의 있을 수 없는 노선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게 2014년 영화고 주 촬영이 진행되던 2012년 말엔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런 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그녀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또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넣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 케이지의 인터뷰 중 배경에 컴퓨터와 모니터가 가득한 화면이 보이는데 이것은 1983년작 영화 위험한 게임 중 북미 방공사령부 노라드의 장면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해킹으로 입수를 하려다가 노라드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대한 사건에 휘말린다는 내용으로 오스카에서 각본상을 받을 정도로 이야기 자체도 흥미롭지만 이 밖에도 촬영상, 음향 효과상을 받은 이 영화는 여기 엣지 오브 투모로에서도 기꺼이 재활용할 정도로 이렇게 세련된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니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하지만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볼 루트가 없다는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외계인이 유럽을 점령하고 인륜의 엑소스트를 개발하여 베르덩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고 그 전장의 영웅 리타는 베르덩의 천사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베르덩은 프랑스 북부의 도시로 과거 1차 세계대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전투 중 하나 베르덩 전투가 일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프랑스군보다 전력이 더 우세했지만 이 전투에서 둘 사이의 병력 손실이 거의 비슷해지고 이후 독일은 프랑스를 상대로 마냥 소모전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영화에서도 외계인이 침공하고 내내 밀리던 인류가 유럽에서 첫 승리를 거둔 만큼 이런 맥락을 과거 있었던 실제 사건과 연결지어 첫 승전지를 베르덩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천사라는 닉네임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몽스의 천사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벨기에 몽스 지방에서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 독일군이 승리를 잡나 싶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 반전으로 영국군이 승리합니다. 그 기적이란 하늘에서 천사의 형상이 나타났고 수세를 이어가던 독일군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천사에 대해선 아서 메이천의 소설 사수들의 나오는 허구를 빌려왔다는 설 영사기의 구름을 쏴서 나타냈다는 설 오랜 전쟁으로 지친 군인들이 환영을 본 것이라는 설 등등이 있지만 그 지니어부는 어느 것도 확실치 않으며 다만 그 천사의 이름이 몽스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는 것만이 분명합니다. 영화에선 이 타임루프 능력을 가지고 있던 리타가 패턴을 하나하나 익히며 결국에 미믹들을 때려잡는 모습이 다른 병사들에겐 그야말로 초현실적으로 보였을 테고 그런 점에서 그녀의 닉네임을 천사로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전력에서 역전을 거둔 기점에서 베르댕을 전장에서 초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 데서 천사를 차용해 작가들이 리타의 별명을 베르댕의 천사로 지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이 영화의 다운폴이란 이름의 작전이 유독 많이 언급됩니다. 영화에선 이런 설명인데요. 연합군이 프랑스, 지중해, 스칸디나비아를 통해 외계인들이 점령한 유럽에 상륙하고 동부 전선의 부담을 덜고서 러시아, 중국군과 중간에 합류, 총공세를 퍼부어 외계인을 물리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다운폴 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 실제 존재했던 작전명으로 연합군이 규슈, 혼슈 지방을 통해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륙전의 어려움, 뒤따라올 수 있는 정치적 문제 등의 트러블이 예상되어 결국 포츠담 선언을 하고 두 번의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 다운폴 작전은 끝내 실행되지 않았죠. 근데 이 영화에 관련된 원작자가 일본인인데도 이런 작전명이 쓰이는 게 놀랍긴 합니다. 여튼 이 영화상으로는 5년간 지속된 외계인의 침공을 끝장내고자 전 병력의 총공세를 펼친다는 점에서 그만한 규모를 계획했던 과거 실제 작전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마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해안가 전투가 영화에서 계속 나온다는 점은 본작이 어쩌면 과거 전쟁사에 대한 반복 학습을 무의식 중에 실현하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에 있는 전쟁 영화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감상이 전해지기도 하죠. 도착恨의 첫 작전